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기자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유원서초아파트 36평형 경매물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 타경 106607번입니다. 감재가는 21억 7천만원이며 KB부동산평가는 18억 5천만원, 대지권 11평형에 전연면적 26평형, 분연면적은 36평형 아파트입니다. 이에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64%가격인 3차체제가는 13억 8,880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1억 3,888만원에 3차입찰은 2023년 12월 12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유원서초아파트 경매물권은 2호선과 3호선 교대역 400m로 원명초등학교 남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연항입니다. 서초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서초구 서초동 유원서초 매물은 대지권 10.8평형에 전연면적 26평형, 분연면적은 36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재가는 지난 2022년 8월 기준으로 21억 7천만원이며 이에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64%가격인 13억 8,880만원을 제재가로 오늘 2023년 12월 12일에 3차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제재가의 10%인 1억 3,888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원서초아파트 36평형의 캐비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형가는 18억 5천만원, 하위평형가는 18억원, 상위평형가는 19억 2,500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7억 2,500만원에서 8억 5천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권이란 걸 살펴보면 유원건설이 시공하여 1993년 11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총 4개동에 590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0.7대이며 갱내무권은 최고층 18층 중 11층 36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무산말속위중권리는 2019년 11월 29일에 설정된 제2파이낸스 대부의 근저당으로 채권채구액은 7억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배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47억 3,500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감권 명세상 조사된 임대책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동명령의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서초아파트의 입찰학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특히 서초구는 투기지역으로 대출규제가 적용 중에 있으며 경매경호 특례에 의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및 실거주 의무는 없는 점 투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서초구, 서초동, 유원, 서초아파트 36평형은 최근 거리넥을 살펴보며 지난 2013년 9월에 13층이 19억 1,500만원까지 매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하객 매물을 살펴보면 유원, 서초아파트 36평형은 매물호가는 103동, 남양, 저층이 25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서초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에는 85%, 매각률 41%에 경쟁률은 4.6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주거용 부동산 경매와 공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로는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자문과 황금납집반의 개인의견을 면책조건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소초구 소초동 유원소초아파트 36평의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가 황금납집반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